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티 포워댄스 임프로버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K1 레이스 차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포워드 포워드 오른발부터 네이걸음 앞으로 걸어가실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도착해서는 오른발 사이드만 보트게더 사이드라 리커버 트게더,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트게더 두 번째 섹션, 저희는 앵커 스텝으로 표현을 했죠. 오른발, 백 스텝, 왼발 리커버, 오른발 그 자리에 내려놓고 왼발도 백 스텝, 리커버, 그대로 내려놔요. 오른발 보트 포워드 스텝, 크로스 사이드라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라 리커버, 대체 1, 2, count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 번째 섹션, 다이아몬드 4분의 1, 턴 오른발이 크로스로 시작을 하죠.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에 로우면서 8분의 1, 턴 사선을 찾아와, 탄심한 방향입니다. 백 스텝, 왼발 히치, 히치한 왼발 백 스텝, 오른발 사이드에 로우면서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 세시 정방향, 왼발 포워드 세시 오셔서는 오른발, 워드만보, 왼발 백만보, 뱅당 리커버, 살짝 포워드 앞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마지막 섹션, 버디 미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토터치 사선에다 토터치하고, 트게더, 왼발, 크로스, 사이드, 왼쪽 사선에 토터치, 트게더 마무리는 사이드 볼타 스텝, 크로스, 스몰 사이드, 크로스, 왼발 히치, 왼발 그대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스몰 히치에서 그대로 1번 스텝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렉션 3, 4, 4,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행복하고 보람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